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벨로시티를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시티의 기본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혹시 벨로시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간편하게 벨로시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벨로시티가 밑에 막대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연필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스트링 같은 걸 제가 하나 불러왔는데 동일선상의 여러가지 음이 있을 때 이거를 선택하면 4개가 지금처럼 같은 세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택을 하고 클릭하고 선택을 하고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또는 여러개 일때도 마찬가지구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예전에 큐베이스5 시절이나 뭐 이런 시절을 어떻게 했냐면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벨로시티가 바로 이 위쪽에 위쪽에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로 숫자를 치던가 아니면 마우스 드래그 클릭한 채 드래그 하고 있습니다. 드래그 또는 마우스 가운데 스크롤 이렇게 세 개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제 이 인포 창이 안 나오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Setup Window Layout 이거 누르시고 인포 라인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체크 안 돼 있으면 안 나와요. 지금 없죠? 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네 벨로시티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수정을 많이들 하곤 했어요. 사실 이렇게 이게 이제 좀 예전 방식이죠. 연필로 바로 여기서 제어 하던가 아니면 이 위에서 수정을 하던가 하지만 요즘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선택해서 여기 안에서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한번 좀 이거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따로 다룰 예정이고요. 우리가 노트 하나하나를 바로바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킨토시에서는 Shift Command 윈도우에서는 Command 대신 Control이죠. 그러니까 Shift Control이 됩니다. 그걸 누른 채로 원하는 음을 갖다 대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요. 제가 드래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피커 모양으로 바뀌죠? 평상시에는 화살표입니다. 근데 노트에 가져다 대면 스피커 모양으로 바뀌어요. 하나씩도 되고요. 두 음을 선택해 가지고 두 개도 됩니다. 왼쪽에 이렇게 숱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하지만 이 두 개가 같은 값으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72, 이거는 77. 어떤 이 값이 서로 다른 값.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값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Shift Command 누른 채로 드래그. 윈도우에서는 Shift Control 누른 채로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벨로시티. 이게 요즘 버전에서는 이렇게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단축키가 조금 그래도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바꾸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어디서 바꿀 수 있냐면 프리퍼런스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맥에서는 여기 있지만 윈도우는 파일 쪽 항목에 있죠? 프리퍼런스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지정을 한번 해놨는데 에디팅이라고 하는 항목 밑에 Tool Modifiers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Select Tool를 클릭하시면 Edit Velocity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맥 환경이기 때문에 Command Shift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키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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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르시고 Assign을 하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벨로시티 작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 단축키를 아예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벨로시티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미지기였습니다.